안녕하세요 트레인폴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디빌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디빌딩을 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아마 보디빌더들은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보디빌더들은 처음부터 컸을까요? 오늘은 데뷔 초에 비해 사이즈가 남다르게 커버린 보디빌더들을 한번 외셔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가 나세르 엘손바리가 되겠습니다. 나세르는 이집트 출신의 바디빌더로 90년대 초부터 중후반 00년대까지 활약한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90년대 보디빌딩은 천재적인 능력, 재능이 타고난 선수들이 질비했고 나세르 엘손바리는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나세르는 선택적으로 사이즈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미적으로도 보기 좋고 100kg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나세르 엘손바리는 90년대 말에는 285파운드 즉 130kg에 육박하는 대형 보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에서 플렉스윌러보다 더욱더 큰 나세르 엘손바리의 모습입니다. 사이즈 게임을 시작한 나세르 엘손바리의 피지크의 피크는 97년도 비스토 올림피아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안 예이츠를 위협할 정도로 사이즈에서 도리안 예이츠를 압도하고 컨디셔닝 역시 훌륭했죠. 하지만 그 사이즈 게임을 지속한 결과 나세르 엘손바리의 배는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또한 그의 건강 문제 또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나세르 엘손바리의 피지크의 정점을 찍은 97년도 이후 그는 쇠퇴기를 보이는 듯 했으나 99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는 듯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나세르 엘손바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보디빌딩 팬들은 그를 메스 몬스터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히스입니다. 수줍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리스의 사진입니다. 피리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2년도에 보디빌딩을 시작합니다. 02년도에 농구를 그만두고 본인이 특기였던 근육 만들기에 올인을 한 것이죠. 이러한 피리스가 처음부터 거대형 바디빌더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피리스를 현 기준에서도 거대한 바디빌더라 보기 힘들지만 프레임 자체가 애초에 헤비급에서 더 큰 사이즈로 클 수 없었던 피리스는 볼륨감과 심미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큰 선수들을 이겨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완벽한 컨디셔닝은 피리스가 승리를 굳히는데 큰 역할을 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도미널 앤 따위 포즈로 피리스가 현재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포즈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피리스를 보시면 이 포즈에서도 꽤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포팩에 복근이 조금 아쉽지만 말입니다. 피리스는 여러 경쟁 선수들의 위협을 느꼈고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이즈는 커져가는 피리스였지만 2011년도에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로 복근은 희미해지고 복부는 튀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는 확실한 강점을 이용해서 미스터 올림피아를 7번까지 차지합니다. 사이즈는 양날의 검과 같고 피리스 역시 그 양날의 검을 만지면서 잃는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복부의 컨트롤이 되지 않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6년도의 미스터 올림피아 사진이지만 피리스가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복부를 잘 컨트롤하고 볼륨감을 잘 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사진이고 이 사진들은 피리스가 포즈를 하는 중간중간에 지킨 사진들입니다. 복부를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않죠. 바디빌더가 보여서는 안되는 저런 튀어나온 복부들이 피리스에게는 나중에 페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의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도가 높아지는 피리스의 근육들과 볼륨감입니다. 이러한 피리스가 2019년도에 복귀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의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로니 콜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니 콜먼의 초창기 사진으로 로니 콜먼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내추럴 때의 모습이라고 잘 알려진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모습처럼 로니 콜먼의 몸은 과거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있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 잘 어울릴 정도로 얇은 허리와 넓은 광배를 타고났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9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로니 콜먼의 모습입니다. 물론 순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이었던 도리안 예이츠에 비해서 사이즈만 작을 뿐 그 근육의 쉐입이 훨씬 더 도리안 예이츠보다 타고난 모습입니다. 로니 콜먼은 과거에 이처럼 사이즈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형 보디빌더들에게 그 자취를 감출 정도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니 콜먼의 체중은 180cm의 키에 100kg를 조금 넘겼습니다. 현재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의 체중 제한에도 안에 걸려들 정도로 크지 않았죠. 하지만 로니 콜먼의 근육의 완성도는 95년도 시절부터 타고나 있는 부분이 확실하네요. 등의 모양 자체가 미래의 챔피언감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완벽합니다. 반면 좌측의 폴 딜레트는 엉성하죠. 혹자는 로니 콜먼의 약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사이즈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로니 콜먼은 약물 코치인 체드 니클스를 만나고 대형 바디빌더로 변모합니다. 특히 그가 챔피언을 지냈던 시절 중 2003년도에는 297파운드 130kg의 사이즈를 가져와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당시에 로니 콜먼 옆에 서면 모든 선수들이 안좋게 말해서 쭈구리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 선수가 제이 커틀러가 유일했습니다. 로니 콜먼은 완벽한 사이즈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둥근과 햄스트링 컨디셔닝으로 8년 동안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를 재패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나세르 엘손바리와 마찬가지로 로니 콜먼은 그 사이즈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2006년도에는 좌측 광배근이 신경 부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불균형을 안고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디빌딩계에서 로니 콜먼의 몸을 세계 최고의 보디빌딩 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몸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앞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춘 로니 콜먼이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선수입니다. 도리안 예이츠입니다. 여러분이 짐작은 하셨겠죠. 도리안 예이츠는 나오자마자 모든 경기를 1위로 휩쓸어버리는 엘리트 바디빌더였습니다. 특히 9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첫 출전을 해서 리헤이니를 압박했죠. 어떤 사람들은 도리안 예이츠를 다리가 더 좋은 리헤니의 모습을 띈 바디빌더라고 했습니다. 리헤니는 9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은투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29세였죠. 도리안 예이츠가 그만큼 리헤니를 압박하고 리헤니에게 패배를 안겨줄 정도로 강한 모습을 갖춘 보디빌더였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리안 예이츠는 현재의 세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이즈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리안 예이츠는 그가 생각하기에 천재적인 바디빌더였던 케빈 레브로니와 플렉스 윌러 등의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본인이 가져가야 될 장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리안 예이츠는 당시 90년대 초반에는 볼 수 없었던 260파운드 스테이지 웨이트 120kg이 넘는 사이즈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즈의 A4용지 두께의 피부를 갖고 있으니 그 컨디셔닝을 누가 감당해낼 수나 있겠습니까? 도리안 예이츠는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고 은퇴를 합니다. 보디빌딩은 비단 사이즈와 컨디셔닝뿐만이 아니지만 도리안 예이츠가 갖고 있는 사이즈와 컨디셔닝은 플렉스 룰라나 케빈 레브로니, 쇼트 레이가 갖고 있는 균형미와 심미성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이즈와 컨디셔닝이었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의 사이즈 게임은 본인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이즈 게임으로 인해서 모든 보디빌더들은 사이즈가 보디빌딩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보디빌더들, 앞서 말씀드린 나세르 엘손바리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더들이 사이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안 예이츠처럼 사이즈를 키움과 동시에 도리안 예이츠가 갖고 있는 컨디셔닝을 동시에 가져오긴 힘들었죠. 말 그대로 사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디셔닝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6년 내내 동시에 갖췄던 도리안 예이츠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빌딩을 도리안 예이츠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도리안 예이츠가 보디빌딩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사이즈 게임으로 인해서 보디빌딩 채점 기준에서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게 됐고, 현대의 보디빌딩 역시 사이즈를 지나치게 쫓게 되었습니다. 다음, 롤리 윙클라입니다. 롤리 윙클라는 2009년도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카드를 따냅니다. 지금 보시는 롤리 윙클라의 모습을 보시면 100kg이 조금 안되었던 롤리 윙클라의 모습입니다. 그는 프로 데뷔 이후에도 사이즈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근육의 강도를 높이면서 여러 쇼 무대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는 등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하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리기 시작했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 보디빌더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롤리 윙클라가 당시에는 사이즈가 작아서 많이 무시받고 크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질타를 받아온 보디빌더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2009년도에서 10년도 사이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인데요. 앳된 얼굴과 왜소한 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롤리 윙클라를 상상하면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러던 롤리 윙클라는 쿠웨이트 카멜쿠르에 합류하면서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붙입니다. 100kg가 조금 안되었던 그의 시합체중은 120kg가 훌쩍 넘는 시합체중으로 되었고 170cm밖에 되지 않았던 롤리 윙클라에게 120kg의 시합체중은 그의 장기를 뽐낼 수 있었던 그러한 사이즈 게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를 키우다 보면 컨디셔닝, 즉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롤리 윙클라는 하나씩 수정해 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롤리 윙클라가 컨디셔닝을 잡게 되면 모든 쇼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했죠. 롤리 윙클라는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완벽한 컨디셔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던 컨디셔닝을 갖춘 롤리 윙클라를 롤리 윙클라가 직접 실천해 옮긴 것입니다. 롤리 윙클라는 미스터 올림피아 3위뿐만 아니라 당시에 열린 피플스 챔피언이란 무대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로 뽑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포토샵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근육을 붙일 수 있나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롤리 윙클라는 앞서 말한 대로 키가 17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120kg의 사이즈를 갖고 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팬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 선수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피플스 챔피언이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19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롤리 윙클라가 다시 한번 2018년도에 보여준 컨디셔닝을 잘 갖고 온다면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롤리 윙클라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가 백형까지 선보인다면 정말 대단한 모습이겠죠. 다음 브랜든 커리입니다. 브랜든 커리는 과거 데뷔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큰 바디빌더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에는 근육의 모양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이즈를 조금씩 더 붙여간다면 세계 정상급 바디빌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브랜든 커리의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브랜든 커리는 사이즈 게임을 하기에는 재력도 능력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브랜든 커리는 많은 프로쇼를 거쳐 포인트를 따낸 뒤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해서 꼴찌를 합니다. 그 다음 애프터쇼에도 출전을 했죠. 이러한 브랜든 커리의 사정을 안 쿠웨이트 카멜쿠르의 베이더 무다이는 브랜든 커리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현재 코치인 압둘라가 강력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커리는 쿠웨이트 카멜쿠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브랜든 커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죠. 그 아낌없는 지원을 받은 브랜든 커리의 피드백은 엄청났습니다. 쿠웨이트로 간지 세 달 만에 그 이후의 프로쇼에서 모두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 8위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브랜든 커리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고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5 안에 듭니다. 탑5 안에 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브랜든 커리가 빅 라미와 덱스터 잭슨을 이긴 것입니다. 불과 2016년도 만에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꼴찌를 하던 선수가 탑5 안에 든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브랜든 커리의 행보는 끝이 아닙니다. 2019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는 윌리엄 보낙을 상대로 우승을 기록합니다. 인생은 정말 세홍지마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브랜든 커리가 이제는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놓고 최고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와 매체들이 브랜든 커리가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리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은 보디빌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사이즈를 엄청나게 불린 보디빌더들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물론 큰 힘이 되겠죠. 여러분의 재간둥이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